국민이 직접 참여해 뽑은 2014년 국가 R&D 우수 성과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낸 10가지 성과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농업의 여러 분야별로 특화된 빅데이터를 표준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위 패턴을 학습해 예측하는 스마트폰 개인화 서비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미래 자동차 스마트카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사용될 얇고 투명하고 유연한 전자소장 식물 씨앗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미세전이 암의 조기 진단까지 가능한 MRI 조형제 치료법이 없는 암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 기술 세계 최초, 나무 찌꺼기, 잡조 등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가솔린 생산 기술 악성코드가 은닉된 사이트를 자동 탐지해 악성코드를 수집하여 향후 대처해 이용하는 기술 종이보다 10만 배 얇은 광스위치 메모리 소자로 제조 효율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기술 한국형 다목적 헬리콥터를 위한 국산 위성관성 판법 창치 국민이 공감하는 연구개발 우수성과 집산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됩니다